너무 많이 먹네 뜨거워 펜치를 발라줄게 우와 잘 바른다 미러 이거 먼저 먹어도 돼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음 맛있어 와사비 간장에 올려서 김이랑 싸먹어 맛있다 음 맛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같이 음 음 으흐흐흐흐흐 우와 살 많다 응 많이 먹어 응 으흐 맛있다 으흐흐 으흐흐 맛있다 으흐흐흐 으흐흐 으흐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유, 칼칼하네. 응? 응. 아우, 많이 먹네. 뜨거워, 뜨거워. 이렇게 싸먹으랬지? 이만쌰, 빙놀이. 드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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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치가 살이 연해서 몸이 차고 소화기간이 약한 사람한테 좋대, 너처럼. 너 예전부터 잘 체하고 그랬잖아. 그걸 기억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